1부 임상의사들은 악성종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계성종양 혹은 양성종양으로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이럴 경우 진단코드를 이유로 안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의 정지영 손혜성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주희 손혜성사님과 함께 갈색세포종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안녕하세요 상사님.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설명해 주시기로 한 갈색세포종 이게 무슨 병인가요? 크롬치나세포종이라고 불리며 카테코라민을 대량으로 합성, 저장, 분비하는 종양으로 대부분 부신 수질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두통, 발안, 심계양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다행히 전의되지 않고 부신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술로 종양을 완전 제거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과 악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과거에는 병리학적 특성이 모호해 전의 여부에 따라 양성과 악성 두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의 여부가 아닌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악성도를 구분하자는 일부 병리학자들의 제안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류 기준과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악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 통계학적으로도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럼 갈색세포종 진단 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 시점에 따른 논란입니다. 국내 통계 분류 개정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이전 갈색세포종으로 진단받은 경우라면 전의 여부에 따라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기 때문에 진단서상 코드와 별개로 안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단코드에 따른 논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갈색세포종이 부신이라는 장기에 국한되어 있고 수술을 통한 제거시 완치가 가능하다 보니 일부 임상의사들은 악성종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경계성종양 혹은 양성종양으로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이럴 경우 진단코드를 이유로 안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 진단기준으로 심사하지 않고 진단서상 코드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니 참 심사기준을 본인들 유리하게 마음대로 적용하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두 가지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보험금 청구 전 단계에서 도움을 받아 분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위 논란 사례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관행인데요. 만약 이러한 과정에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뒤집는 데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갈색세포종 보험금 지급 논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진단시점 및 진단서상 코드에 따라 안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갈색세포종 진단 후 보험금 청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루다TV를 통해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